보스도 보스 공략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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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스도 이거였다는 것 같은데 기억났어 보스도 다 이거만 쓰는데 기억났지 아니 지금부터 안 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! 예쓰 한 번 죽은 거네 아 이거 마무리하고 보스를 가야되나요? 어떻게 할까요 2개의 맵밖에 안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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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라스트 보스. 보스도 쉬운 보스라. 마지막 보스는 쉬운 보스. 보스가 좀 잘못 만들어졌다. 보스도 쉬운 보스. 보스도 쉬운 보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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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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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의 시작을 뭐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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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안되겠지 아... 아... 그리고 쓰는 의미가 많네 아... 아... 뭔가 보스가 막 나왔던 것 같은데 제일 쉬운 보스 진수 안좋아 세에에... 직전 적설라 저거 저거 다 제대로 소리 엄청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 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패턴이 남았거든요.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. 잡는 법만 하겠지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꾸 몸을 떠는 법만 가지고 패턴이 남았거든요. 바쁜 편 칠리 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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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020개 선물! 고맙습니다! 재미있게 잘했군!